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보시게 될 캘리포니아 에세이 중에 하나인 에이전시의 전체 학습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에이전시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신다면 캘리포니아 에이전시의 에세이는 극복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전체적인 스터디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멀티 스테이트 기준으로요 00번부터 에이전시의 오버뷰부터 시작해서 5번을 제외한 7번 강의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수강을 하시고 나서 기본적인 멀티 스테이트의 에이전시 컨셉을 잡고 나서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에이전시의 이론 강의 강의를 좀 들어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에이전시의 흐름을 잡아가신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멀티 스테이트에서 에이전시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100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팅하고 있는 영역들은 이 100 중에 한 50 정도밖에 테스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멀티 스테이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틀린 내용이 캘리포니아가 멀티 스테이트와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에이전에 적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 캘리포니아의 순수 에이전이 과목만 놓고 본다면은 프로페셔널 리스판스플리티가 1순위고 두 번째가 이제 커뮤니티 프로펄티가 될 것인데 쭉 내려와 보면 사실은 순수 에이전이 과목에서 에이전시가 출제되고 있는 횟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아서 사실은 에이전시와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어떤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테스팅 되었던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멀티 스테이트의 어떤 범위만 커버를 하셔도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에이전시와 관련되어서는 미리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싶은 영역은 캘리포니아가 출제가 되고 되는 해에는 에이전시가 나오는 해에는 항상 물어보는 게 같은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authority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물어봐요 actual authority가 있었는지 apparent authority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톨치에서도 살펴보셨던 by carious liability와 관련되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직원이 정말 인플로이냐 아니면은 독립계약자냐에 관련되는 이슈들을 물어봅니다 자 이런 두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섯 네번째 강의 중에 내용들이 뭐냐면 agency로서의 기본적인 선천적인 어떤 inherent power라는 것이 있고 뭔가를 승인해 준다라고 하는 ratif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하신 것은 바로 ratification의 개념이지 4번 강의에서는 inherent power나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팅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모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강의 이걸로 하고 나서요 멀티 스테이트 기준으로 들으시고 마지막 agency의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멀티 스테이트 기준 열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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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